이거 되게 힘드네 너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테이프볼 만들고 있잖아 테이프볼? 이 테이프를 둘둘 말아서 공을 만든 다음에 칼로 탁 찢으면 진짜 신기한 모양이 된대 나도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난 30분 정도 말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또 어깨 아퍼 어깨가 아프다고? 그건 네 머리가 커서 그런 거 아니야? 나 머리 안 크거든? 아직 한두 시간 정도 더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재민아 너 바보냐? 갑자기 왜 바보라 그래? 테이프볼 만드는 전용 테이프 따로 있거든? 응? 뭐라고? 그런 테이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색깔 있는 테이프를 전용 테이프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? 응 그냥 삽질 너 건축가야 왜 삽질을 하고 그래 아 진짜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봤던 영상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준 거야?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그냥 테이프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?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네 몸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하네 다른 애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상 한번 봐야겠다 진짜 재민이의 IQ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검사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왜? 너무 낮아서 왜? 어떡해 왜?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왜? 무슨 일인데? 탈보빈 맞았어 짜자잔 에이 진짜 탈모님? 그거 맞으면 탈모된다는 그 짤 아니야? 어 맞아 야 그거 그냥 짤인데 뭘 그렇게 놀라고 있어 아기야 이거 맞으면 진짜 탈모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 좀 믿지마 그래 그거 그냥 다 장난이야 그럼 너네도 봐봐 그냥 장난이라면서 너네는 왜 안 봐 그냥 혹시 모르잖아 아 진짜 나 탈모빈 맞아서 진짜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드디어 그 꽁지 머리가 날아가는 건가? 불기해 그렇게 생각해 이제 곧 여름이니까 시원해서 좋을 거야 그럼 너도 탈모빈 맞던가 난 여름에도 추워서 아 진짜 만약에 내가 진짜 대머리가 되면 나는 문어 꿈을 꾸도 문어 아 진짜 누가 이탄걸 아우 어휴 진짜 야 머리 좀 그만 만져 아니 언제 머리가 빠질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 야 설마 탈모빈 짤 봤다고 진짜 머리가 빠지겠어 그럼 너도 탈모빈 짤 볼래? 아니 난 괜찮아 아 진짜 아 진짜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니야? 응? 샥 머리 빠졌다 아 진짜 진짜? 아 이거 봐 진짜 진짜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건가? 야 겨우 하나 빠진 거 뭘 이게 시작일 수도 있잖아 처음엔 한 개 그다음 열 개 그다음 천 개 아우 진짜 탈모빈을 맞으면 머리가 빠지나? 야 나 어떡해? 나 진짜 대머리 되면 어떡해 너 장래 희망이 뭐라고 그랬지? 갑자기 무슨 나 뭐 대, 대통령? 상상 속 장래 희망 말고 진짜 장래 희망 그렇게?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? 그럼 이렇게 된 거 너 그냥 나중에 승인해라 뭐 승인? 응 어차피 승인되면 머리 다 밀어야 되는데 넌 그냥 대머리라 머리 안 밀어도 되고 사람들이 너 대머리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머리가 없으면 미용실 안 가도 돼서 편하겠네 편하게 쓰면 너도 탈모빈 맞던가 난 미용실 가는 거 좋아해 아 진짜 나 진짜로 대머리 되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 같은데 에이 놀려봤자 뭐 모너 대가리 볼링공 대가리 막대사탕 지구본 다 최악이잖아 아휴 진짜 머리카락 도망간다 나 진짜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? 나 대머리 되면 이제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 보는 건가? 못 사귀긴 왜 못 사귀어 그래서 대머리 중에서도 멋있는 사람 진짜 많아 누가 있는데? 외국 레슬링 선수 중에 더라 아 그리고 분노의 질주의 빈디젤 또 제이슨 스타뎀 다 엄청 멋있네 근데 다 외국 사람이네 우리나라 사람 중엔 없죠? 미광규? 점년 아니야? 아휴 진짜 좋아요 너 왜 그러고 있어? 지금부터 머리 한 올도 빠지면 안 돼 지금 뭐 하고 있는걸 그런다고 빠질 머리가 안 빠지겠냐? 조개라 해 야 야 야 나 보면서 한숨 쉬지마 응? 너 숨 쉴 때 나오는 바람 때문에 내 머리 빠질 수도 있잖아 아니 무슨 바람에 머리가 빠져 옷에 뭐가 이렇게 묻었어 야 야 야 옷 세게 털지마 응? 니가 옷 터는 진동 때문에 내 머리 빠질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옷도 못 털게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 그냥 머리 빠지면 모자 쓰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? 모자? 잠깐만 민수야 너 혹시 대머리 아니야? 어? 뭐 뭐라고? 너 맨날 모자 쓰고 다니잖아 어? 너 앞머리 빼고 다 대머리지 뭔 소리야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보니까 철수도 맨날 후드를 뒤집어 쓰고 다니니? 철수 너도 대머리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왜 대머리를 만들고 그래? 근데 왜 맨날 후드를 뒤집어 쓰고 다녀? 솔직하게 말해 니네도 대머리지 어 니네 탈머리를 맞아갖고 대머리 됐지 그래 그렇게 해서 니 마음이 편해지면 뭐 그렇다고 생각해 안 편해져 전혀 안 편해져 하 화장실도 갔다 가야겠다 어이 너 왜 천천히 걷냐 빨리 걷다가 바람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잖아 너 그렇게 천천히 가면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휴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꽁 잡고 꽁 잡고 진짜 재민이 이제 단머리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재밌긴 하겠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 머리 안 빠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냥 모자를 써 su 모자 썼다가 벗을 때 맛잘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잖아 야 머리 안빠지게 하는 방법 이건 어때? 뭐 어떤거? 딱풀을 머리에 다 발라 딱풀을? 응 그럼 끈적끈적해서 머리가 다 붙어있을거 아니야 누가 딱풀로 머리를 감아 칼모빈 맞은 사람? 너네 진짜 짜증나게 할래? 너 머리 빠지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니가 뭐 어떻게 해결해줄건데 매직으로 머리 그려줄게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이것들이 에이 에이라 모르겠대 어 뭐야 그냥 포기한거야? 아 몰라 이런다고 뭐 빠질 머리가 안빠지겠냐? 그래 그냥 뭐 대머리로 살면 되지 우리 그냥 다같이 심심한데 브롤 침저희나 하자 얼른 주고와 오케이 응 침 아 오랜만에 브롤이네 뭐뭐지? 어? 뭐라니? 응? 야 이거 뭐야? 야 이건 나한테 왜 보내? 하하하하 찐고 좋다든게 뭐야? 우리 다같이 탈보의 길로 가자 야 하하하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띵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